친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 사직운동장을 출발해서 주사파악 문제인 일당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가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역을 돌며 부산시민들의 궐기를 요청하는 차량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는 핵폐기를 요구하지 않고 가공할 만한 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선언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종전선언은 위장평화, 사기평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사기평화 전략으로서 이들을 이 종전선언 책동을 우리는 저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문재인 이 일당은 북한에 대해서 먼저 핵을 폐기해라 대한민국을 향한 가공할 무기를 후방으로 이전하라고 먼저 요구해야만 다담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이 노차 대한민국을 향해서 요구했던 미군 철수의 선행조건인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위해 북한을 위한 그러한 공산주의자 간첩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정권을 잡은 지난 4년 동안 국가부채는 600조에서 1000조가 되었고 1등기술, 원자력기술은 폐기되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가정용 정기요금 대폭 인상의 요인을 안게 만든 문재인입니다 이러한 문재인을 우리는 퇴진시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이 주사파를 내쫓게 해서 한번 총 외쳐봅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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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민국이 집단이 집단이 언제나 감사합니다.